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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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Hello! I had a special day today. I wanted to share with you guys. Hello! Where am I? I'm in the car. 좀 적립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라이브를 켰는데 오늘 화장도 했고 그래서 켜봤어요 오늘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방금 제가 들어가는 뮤지컬 제작 발표회가 끝났습니다 방금 제작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라이브를 켰습니다 제가 뮤지컬을 시작했고, 프리미어를 끝냈어요 우리 노래와 댄스를 벌어졌어요 아, 슬라이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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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말 기대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모두의 뮤지컬, 더쇼, 신라하다라는 뮤지컬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떨리고 10월 중순부터 공연 시작하니까 보러 오실 거면 경주로 오시면 됩니다 We're performing in Gyeongju 정말 멋진 뮤지컬이 될 것 같아요 너무 멋진 뮤지컬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멋진 뮤지컬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멋진 댄스와 장면이 정말 멋진 춤과 연기와 함께 기술과 정말 멋진 뮤지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사람 다 보러 오세요 아무튼, 제가 간단하게 안녕하십니까 프리미어를 끝냈어요 방금 제작 발표가 끝났으니까 빨리 인사하고 싶었고요 I wish to come back with a lot of great news I will very soon for sure I promise someone just asked me if I'm Nancy's clone no, I'm pretty sure I'm myself hehehe thank you guys for your support Anyways, I'm really hungry because I just finished work I'm gonna go eat and I'm pretty sure I'll come back and say hi very soon to give you guys even better news that is coming I miss you guys bye, 안녕